건강보험공단 보험자병원 전환을 추진 중인 침내병원의 공공병원화가 암초를 만났습니다. 보건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눈이도 지지분해란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침내병원 땅 소유주가 당장 내일까지 구체적인 매수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민간에 팔겠다고 요구한 겁니다. 류제민 기자입니다. 지난 2017년 문을 닫은 뒤 5년째 폐업 중인 침내병원. 부산시는 이 병원을 건강보험공단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로 예정된 관련 용역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미루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. 이런 가운데 침내병원 공공병원화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. 지난해 4월 침내병원 부지를 사들인 자산관리회사 유암코가 부산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내일까지 철회 불가능한 구체적인 매수 제한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초 부지를 매수할 사업자를 찾아 팔겠다고 부산시를 압박한 겁니다. 부산시는 병원으로 안정된 이 침내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. 때문에 민간 의료법인이 매수해 민간 요양병원 등이 들어올 경우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. 다른 방식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서 공공병원이 아니면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국민의 시민들의 어떤 건강, 응급의료, 어떤 의료안전망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. 또 투기 목적 자본이 들어올 경우 부지 매입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 공공병원화 추진에 난관을 맞닥뜨린 상황. 부산시는 급하게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 사안을 논의하고 보험자 병원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공공병원으로 요청할 사항은 맞고, 일단 저희들이 출장 오고, 난주에서 이야기를 해보고, 저희들이 유암코 쪽에 어떤 진해와 간, 그 세안을 갔다가 공공병원으로 전달할 계획은 있거든요. 정치권에서도 유암코 측에 매각 진행 연기를 요청하고 있지만, 당장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어서 난관이 예상됩니다.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.